안녕하세요. 블링블링 에린입니다. 브라인이에요. 저희는 지금 아직 중국인데요. 오늘은 새로운 도시에 왔습니다. 저희가 항상 동쪽에만 좀 있었다가 지금은 중국의 끝쪽, 미얀마와 가까운 대홍이라는 도시에 왔습니다. 떠홍, 떠홍. 목적은 그때도 보여줬지 옥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우리 왕자님의 취미생활을 같이 즐기러 왔습니다. 여기가 옥 시장이 굉장히 유명하대요. 방금 도착했거든요. 밥을 먹고 옥을 보러 간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펼쳐질지 일단 한번 가보시죠. 렛츠고! 여기 날씨가 지금 시저랑은 다르게 너무 따뜻해서 약간 열대야 느낌이라. 기다려주세요. 네, 네, 네. 얼마나 걸렸지? 우리 아저씨는 기차를 타고 난징이라는 도시에 갔다가 대홍이라는 도시에 한 4시간 걸려서 왔어요. 더홍이라는 도시에 한 4시간 걸려서 왔어요. 옥으로 굉장히 유명해서 피터는 여기 몇 번 와봤다고 합니다. 아니야, 저 두 번째래요. 그래서 여기 가이드 겸 질러 분도 계셔서 저희 차랑 호텔이랑 이런 걸 어레인지를 해주셨나봐요. 헤인, 여기 좀 설명해 주세요. 다홍이 유명한 제다이 스톤입니다. 모두가 여기가 유명한 제다이 스톤입니다. 왜 유명한지? 미얀마가 유명한 제다이 스톤입니다. 제다이 스톤입니다. 제다이 스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브랜드가 매우 잘 어울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냥 장소 행과 후에 다른 여성 주의가 지금 여기가 유명하지 않아요? 제이안. 지금 제다이 스톤입니다. 아니요?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아니요? 왜요? 아직 안 됐어요? 얼마나 가격이었어요? 100,000$ 1억 3천 되는 거죠? 예? 그냥 원석으로만 아직 안 되죠? 아니요 아직 안 되죠? 네, 이 브래슬리트 네, 그 스토리트 그리고 남은 게 어때요? 많이 넷클러스 이미 만들었죠? 네, 이미 만들었죠 그러면 100,000$ 100,000$ 단은 저 작업 좀 더 는 이게 더 가격이 값을 수 있을거 같아요 왜냐면, 이제 말 좀 드릴게요 너는 표현이 없었어요 아니요, 근데 넌 아마 그 주차적으로 들은거에요 가장 재밌는 거 제덕인데 이 principalmente 네 마지막으로 motherfuckers 만들 거예요 왜요? 왜냐면 이게 이거 뭐 데려가 그런 기억력이죠 네 이거 로터리 네, 네, 네 그 ли 먹으니까 탈을 다 파악 응 jar 가능한다고 그래, 우리는 여기 에덴을 그래서 중국에서 라스베가스인 차이내요 라스베가스인 차이내요 오늘의 버전은? 30,000원 통이 크시네 렛츠지 렛츠지 중목에 내가 다니던 도시랑 좀 달라서 많이 다르지 지금 한 15도 정도 되거든요 되게 시원하고 밖에서 노상할 수가 좋은 곳이 우리 지금 눈 내리는 데서 오돌오돌 거리다가 왔는데 아니 근데 여기가 맛집 맛집인게 여기가 지금 약간 그 먹자골목인데 여기에는 어우 장난 아니거든 저기 그나마 건너편이 조금 있는 편인데 여기 딱 두군데만 웨인리스트에 올라가 있어 많은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 제 친구는 러쉬에요 니하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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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름은 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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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000 24 2000년생 2000년생 싱그럽죠? 피어랭 거아이 아줌마 아줌마 자기들끼리 지지고 복구하네요 아주 피터 펑뇨 예 예 펑뇨 펑뇨 피어랑펑뇨 피어랑펑뇨 거청뻥 펑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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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알양 알양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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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일단 이렇게 넷이서 한 일주일간 여행을 할 계획이야 렛츠고 렛츠고 오우 손 씻는 데가 있어 오우 오케이 오우야 네 일단 앉는 것만으로도 너무 재밌지 않아? 어? 어 어 이거 홍콩까지 때 적어왔는데 중복은 이렇게 주는 데가 많던데 패키징 해가지고 근데 꼭 한 번씩 물에 씻어서 먹더라 맞아 맞아 어 여기 일단 미얀마 렛츠고 오우 한 번도 안 먹어봤지? 안 먹어봤지 난 있는지도 몰랐지 어? 각자 1인 1병하네 아 아 환영 환영합니다 아 시원하네 아 난 악을 좋아하거든 음 음 오우 배고파서 그런가? 뭐 이렇게 맛있냐 아직 메인은 나오지 않았는데 일단 맥주 한주를 이렇게 먹으라고 치즈 마소스 잘 맛있어 음 매워 근데 먹방은 은은하게 맛있어 음 자 메인 디시가 나왔습니다 아 아 먹어봅시다 음 어? another two flavor 아 two flavor 라더 그래서 라더 그래서 기본 맛 매운맛 왜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게가 유명하다고 하네 미얀마산 게 음 음 음 아쉽네 음 야 금방 먹겠다 음 아 뭐야 또 왔어 네 여기가 또 흉긴 걸 잊지 마시오 아 맞네 해물찜 같은건데 해물찜 양념이 맛있어 오 양념이 맛있어 오 아 이게 진짜 맛있겠다 약간 탄수화물 땡길 때쯤 되니까 이제 오 야기가 맛있겠다 아우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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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 오 이래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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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 음 어 이건 뭐야 아우 아우 액키스겠네 액키스 약간 짬뽕맛 나는데 약간 매워 오 그래요? 약간 이게 진순이면은 저는 약간 신나면 매운맛 아아 오 음 오늘 내수영 아니 근데 이게 온전하네 도상에서 먹는 거잖아 거의 이게 제가 원래 이렇게 약간 맵거나 뜨겁거나 이런 거 먹으면 땀을 또 한 바가지 흘려야 되는데 지금 딱 좋아 진짜 그래 일단 음식이 맛있어야 돼 문제 얼마나 왔을까요? 92$ 좋다 여전히 먹고 있는 피터 이팅 머신 이팅 머신 like cj 예 아니 무슨 소리가 닫았더니 12시 반 정도 됐는데 밥 먹고 지금 달려와서 지금 이제 호텔 가기 전에 돌보러 왔어 돌보러 돌보러 왔어 오오 오오야 하이 와 라트 스톤 라트 스톤 상현은 여기 이렇게 초록색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치. 이렇게 불 갖다대면은. How much was it first price? 100,000 RMB. And then you negotiate with how much? 46,000 RMB. So you will come back tomorrow to negotiate? There are more stones. Ah, 오케이. 자, 오늘 밤은 이렇게. 일단 사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격이 세게 불러 갔고. 일단 호텔로 왔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결의를 다진다 합니다. 아무것도 구매할거에요? 네, 내일 구매할거에요. 어제 저녁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아침은 아니고 사실 12시인데 이 도시 사람들은 좀 늦게 시작한대요. 그래서 저희 아침을 먹고 메인목적인 옥시장이 왔습니다. 여기 도시 전체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옥 비즈니스에 종사를 한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갔다가 계속 꼭꼭꼭꼭꼭꼭꼭 여기가 반지로도 유명하대. 그런 반지들이나 마지막 가공품들을 보러 왔고 피터가 좋아하는 그 원석은 밤에 야시장에 많이 열린다고 하네. 어제 보니까 왜 밤에 이렇게 열리나 봤더니 둘로 돌을 이렇게 비춰보려면 껌껌해야 되는거야. 그러니까 어제도 일부러 가게에도 이렇게 불을 안 켜놨었잖아. 그래서 여기가 이제 좀 날씨도 따뜻하고 선선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느긋하잖아. 하루를 좀 늦게 시작하는 편이어서 지금 저희가 12시가 됐는데 아직도 좀 조용합니다. 피터 아니었으면 죽을 때까지 올 일 없었어요. 그런 도시를 제가 옥을 썰러 왔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쭉 해서 막 가판들 이런 건물이 진짜 수두룩 빽빽하더라구요. 여기만 있는게 아니에요. 중국 친구들도 이제는 쇼핑하러 이렇게 안 가거든. 다 그냥 온라인으로 주문한단 말이에요. 근데 옥은 그럴 수가 없는거야. 지금 이 소리 듣는거에요. 지금 이 소리가 뭐냐면은 폭죽 터트리는 소리인데 원석은 사다가 잘랐는데 이게 대박이야. 그러면 그때가 폭죽을 터트린다. 이걸 내가 조금 더 보여주면서 얘기하려 그랬는데 폭죽 소리가 나니까. 이건 뭐야? 단무지야? 여기다가 마라를 뿌려놨네. 이게 여기 지방에서만 한데 으응 트레이 과일에 매운 걸 넣고 참아 먹어봐 맛있어? 응 고말되는데 망고만 넣네. 망고만 나왔어 근데 이게 천원인거야 자 이제 시작됐습니다 미얀마 근처에 오니까 미얀마 국기도 걸려있네 살면서 미얀마 국기가 걸려있는 건 처음 본다 그냥 길 잘못 돌면 미얀마야인데 여기서 그런 거 있잖아 열대지밖 가면 좀 사람들 여유롭게 아 그 얘기 벌써 했습니다 한 대 똑같아 몇 년째 같은 거 먹고 싸고 하는데 나 걔가 걔 하지 아니 지금 저게 피터가 얘기한 게 한 1,800만 원 정도 될 거라고 했거든 말도 안 돼 그랬는데 사장님한테 물어봤더니 35만 미얀이라는 거야 5천만 원이 넘는 거야 와 5천만 원? 3천만 원이면 거의 한 6개월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아 이거 더하지 중국은 훨씬 싼데 1년은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근데 아까 피터가 얘기한 한 30% 마진이라고 했으니까 아니 저기 5천만 원이라고 하면 응 한 1,500만 원이 마진이거든요 되게 부자다 저 분들 저걸 다 깔아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좀 부잔데 이래요 어 우리 방금 이쪽에서 나왔는데 아까 저렴이라도 하기에는 또 한 5천만 원짜리 저렴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억대 피터네 부모님이 저번에 오셔서 어머니께서 여기서 목걸이를 하나 하셨는데 2억 3천인가 뭐 문화 차이라는 건 정말 대단한 거 같아 문화는 절대 못 살 거 같아 절대 아니야 아니 근데 이거를 이렇게 비싸다고 봐 여기 사람이 다 우리보다 부자예요 우리라고 하지 마 나보다 나보다 다이몬? 다이몬 그중에 갑자기 보다가 확 멈춰서 이렇게 불을 들이미는 게 있더라고 딱 보이나봐 대충 봐도 피터네 어머니는 브랜드 보석도 되게 좋아하시고 왜냐면 나한테 해리 윈스턴 이거 사주셨잖아 어머니도 있으시더라고 그런 보석에도 가치를 두는 반면 옥도 대충해서도 몇억짜리 오고 그러니까 해리 윈스턴보다 더 비싼 5억을 사시는 거죠 반지, 팔찌, 다이아로 된 걸 하고 계셨는데 그게 이제 다 합친 것보다 비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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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사실 그게 돌덩인데 돌 깎은 건데 다이아도 마찬가지지 맞아 맞아 돌들을 갖다가 귀에 걸고 목에 걸고 몇억에 줄을 팔고 이러는 거예요 드디어 수 때문이에요 또 가자가 또 멈춰 섰어 십반만 그래? 십밟 십반만 180,000원 180,000원 I guess around 90,000원 I wish You can ask Ask? Yeah Look, how much money can you pay? This one can pay? This one can pay? You're going to sell anyway Oh, okay 레전만 좋았네요 응 표정이 안 좋은데 10번 도可以看到 다완 다완 789 789? 100,000원 Minimal 오, 1200원 오 Good Good, oka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Like my prediction 오 미얀마 국경 여기는 지금 미얀마 국경에 왔어요 중국이 이 지역이 릴리라는 지역인데 국경이랑 굉장히 가까워서 여기를 넘으면 그래서 여기를 넘으면 바로 미얀마인 거 아닌데 옥시장이 열지 않아서 하이 퀄리티의 옥이 아직 오지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여기 놀러 왔어요 사람들도 조금 키도 좀 작고 키도 조금 작고 약간은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응 미얀마 국경이 미얀마 국경이 미얀마 국경이 미얀마 국경이 여기가 미얀마입니다 여기가 미얀마 여기 미얀마 제품들이 많이 사나봐요 약이랑 이런거 미얀마 국경이 유명한가요? 모르겠어요 이 국경이 유명한가요? 근데 네, 맞아 좋은데 근데 저는 색이 다르기 싫은데 약간 이 비염이랑 코막힘이 있었을듯 이렇게 해주는거 하나에 5위안이야 오이찬? 천안 응 응 지금 어깨가 아프잖아 맞아맞아 어깨가 아프잖아 응 I have a muscle pain in my shoulder 응 내 shoulder 뭐로 하냐? 아, 제가 아, 타이거 아, 타이거 바이밤이 아주 유명한 퀄리티가 사줬어 하스 아, 좀 붙여, 아저씨 어? 아, 내가 지금 어깨가 아파갖고 이게 잘 안되는데 쑥색인데? 아니야, 맞아 조금리티가 당 durum 아, 정말 좋아요 이거 내가 어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니, 이거 진짜로 한국에서 얼마 찾아보라고 한국에서? 아니야, 근데 6개 들이가 제가 8,900원이야 아리앙 플레이스에 왔습니다 오야 다 됐어 시작됐어 이제 흉내를 내보는 거 어? 이거는 괜찮지 않아? 이것도? 나쁘지 않아 그럼 어떤 색이 더 expensive? 그린 파벌은 좋아요 아름다워 파벌 파벌 파벌은 파벌으로 보내줘요 오 칼을 구입할 수 있어요 이거 좋은데 네? 네? 모르고 나서 신용만 기기 내네 있어 보이잖아 그랬더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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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짜로 준다니까 되게 열심히 하네 놀이터에 온 애들 앞에 저 하나를 골랐어 지금 이건? 저 하나를 골랐어 저 하나를 골랐어 여기서 이제 써는 거야 이거 안에는 어떤지 보이는 거야? 그렇지 자 들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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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mbís 러시 형 그러니까 삼겹살을 샀는데 비계만 있는 거잖아 그렇지 네 뭐 여기에선 regiment two Tv с right now 모르겠다. 몰라. 차도 대접해줍니다. 차 한잔 마시면서 시장에 무료 읽는 거를 기다리는 거야. 아까 가는 사람이 너무 없었다. 짱구가 뭘 또 골랐어요. 이게 12,000위안에 자기 친구가 산다고 했는데 안 팔았대. 15,000에 지금 팔려고 내놨다고. 15,000이면 300만 원. 그 정도 되는 거죠. 여기 부분은 잘랐는데 괜찮으면 여기 윗부분만 그럼 이제 반지로 만들 수 있다 이거야. 이게 밤에 보는 이유가 있네. 낮에 하니까 잘 안 보여. 돌에 미쳤어. 여기가 다 돌시장입니다. 그러면 이 돌만 가져다 팔아도 서울에 집 몇 개든 살 수 있어. 사무실에 있는 것만 해도 강남에 아파트 한 채 값이 나오겠다고. 마음에 드는 게 없으니까 동생 가게에 왔어. 동생 가게가 좀 더 좋은데? 동생 가게 좀 더 돈을 잘 벌어? 아니요. 아, 베리 빅. 아, 이쁘다. 아, 이쁘다. 네, 이쁘다. 2,600,000원. RMB. 2,000원. 2,000원. 그리고 다 İns가 대신 많이 벌어졌다. 한現在店下さんidences felicitns. 그래서Mussonaroを想不estered. ming outlined here and some. 나는 이제 까봤더니 생각했던 것보다 크랙이 많이 났어. 가장 7000만원 정도로 까먹은 거였어. 실패한 거네. 실패한 거네. 있고요. 카프가 또 샀는데, 이 안에서 빠졌어요. 아... 나는 까봤더니 생각했던 것보다 크랙이 많이 났어. 8천만 원 정도를 까먹은 거지. 실패한 거네. 실패한 거네. 밑에를 당사한 거야. 6억을 주고 산 거야, 저거를. 그치, 그 돌을. 와... 지금 여기 이렇게 창문을 냈대요. 여기만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뭔가 있구나. 지금 왜냐면 여기는 흰색깔인데, 일로가 갑자기 노란색이 되고 다니면서. 그래서 이렇게 여기 창문을 낸 거야, 윈도우를. 그럼 윈도우를 내면 더 비싸게 발리겠네. 그치, 윈도우를 냈을 때 성공을 하면 돼. 근데 성공을 한 거 아닌가. 근데 만약에 이거를 냈는데 여기도 뭐가 없어. 그럼 그것도 골 때리는 거야. 여기. 얼마나? 600만 원. 아, 너무 비싼 것 같아. 네, 너무 비싼 것 같아. 또 옥이 6개의 그레이드가 있는데, 근데 이거는 촉색이잖아. 응. 근데 이거는 되게 뿌옇다, 이거야. 이거? 응. 아, 약간 미이키야 단가. 어, 미이키야, 미이키 클리어 그레이 그레이드야. 이건 좀 더 비싼 것 같아. 더 비싼 것 같아. 왜냐면 이거는 지금 완전 그린이니까. 2억 정도 한 거. 오, 우리는 진짜 잘 모르겠다. 그래도 이게 1억이야. 계속 돌을 들고 오십니다. 계속 들고 와. 계속 들고 와, 지금. 피터를 위해서. 하나만 팔면 되거든요. 하나만 만들면 돼. 지금 저기 중국을 가로질러 왔는데. 아, 미국에서도 보지도 않고 찾았는데. 그러니까. 요즘 VIP야, 완전. 그래서 가격을 물어봤어? 승인은. 승인은 변. 망을 안 벌게니. 원 안 벌게니. 투어 안 벌게니. 투어 안 벌게니. 투어 안 벌게니. 계속 들어와요. 지금 여기 이제 차를 좀 타고 왔는데. 여기 또 하필이면 오늘 페스티벌 축제 같은 걸 한대요. 오늘이 중국 설날 이제 끝나고 첫 번째 주말이잖아. 그래서 오늘 이제 페스티벌 하는 날인데 중국이 소수민족들이 많잖아. 그게 소수민족들도 우리 페스티벌 하는 날이래. 한번 가보자. 무슨 지역인지도 지금 모르겠는데. 전통 의상인가 보다. 어우, 나 이런 거 너무 재밌는데. 시끌벅작합니다잉. 음식도 막 엄청 팔고. 지금 소리가 들리겠지만 폭죽 같은 것도 터뜨리고. 참도 추고 일어나봐. 자, 이게 옷 입은 거 봐. 몽골 느낌이 나는데 살짝. 여기 오빠요. 장난처럼. 이게 링 던져서 목에 들어가면 내가 가져가는 거래. 정말? 이렇게 말하면 나MC 안을 거 같아. 그래, 내가 한번 시켜야겠다. 그래, 그래. 아, 이거 내 이름이 쑥쓰니. 네, 이거 내 이름이 쑥쓰네. 아, 이거 내 이름이 쑥쓰니. 할머니가 해주시네. 오, 왔어, 왔어. 끝까지 끝내줘니? 아하하하 아하하하 여긴 손을 넘지마 아아 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어? 이거? 아하하 근데 애들 또 쉬는거야 이거 한번 이랬으니까 저거를 주는건 또 처음 해보네 아 너무 재밌다 저거는 너무 편하게 지금 오침중이신데 어? 아니 아니 하하하하 이거 던져서 하면은 이제 하면 저거 주는거 저 끝에꺼 아하하하 이런 게임은 내가 익숙하지 그래 오우야 오우야 표정이 안좋은데 아저씨 떨어뜨릴만큼 주네 여기서 다 이렇게 먹는구나 또 날것의 시장은 너무 오랜만이다 저기보다 반송시장이랑 좀 다르네 여기에 비교하면 창은 너무너무 너무 깨끗하고 그럼 뭐 낚시하는거야? 괜찮아요 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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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이게 한 만 명 정도가 추는거래 만 명? 아 어디로 들어가면 돼? 여기 들어가면 돼? 여기 들어가요 왜 이러는거야? 여기 봐 저기 봐 왜 이렇게 하는거야? 왜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아주 좋다 이렇게 끝없이 도나봐 어 그러니까 그러다가 하다가 이렇게 빠지면 나가면 되나 보다 3 2 3 4 5 블랙? 아 아 똥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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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좋아요 플리즈 인스타 제발 팔로우 미 제발 팔로우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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